54월 로북이 우승 사소한 것 하나까지 미리 계획하는 파워 제이용인 이해원이 한국 여자 프로골프 투어 SH 수요분행 MBN 여자 오픈을 앞두고 계획한 것들을 모두 달성했습니다. 지난해 대상과 상금왕을 차지했지만 더 완벽해지기 위해 단점으로 꼽혔던 롬아이언 샷까지 보완해 무결점 선수가 된 이해원은 2024시즌 KLPGA 투어에서 가장 먼저 3승 고지에 올랐습니다. 이해원은 2일 경기 양평군 버스타휴 골프앤리조트 스타휴 코스에서 열린 대회 최종 3라운드에서 코스 레코드 타이 기록인 8언더파 64타를 쳤습니다. 합계 14언더파 202타를 기록한 이해원은 공동 2위 황유민과 김민선을 3타 차로 앞서며 우승컵을 안았습니다. KLPGA 투어 통산 6승째를 올린 그는 우승 상금으로 1억 8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선두의 두타 뒤진 공동 4위로 이날 경기를 나선 이해원은 대역전 드라마를 썼습니다. 1번 홀과 3번 홀, 8번 홀 등 버디를 계획한 거의 모든 홀에서 타수를 줄이며 치열한 승부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2022년 KLPGA 투어에 데뷔한 이해원은 첫해부터 3번의 준우승을 포함해 톱10에 얄세번 이름을 올리는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세계 단 한 번밖에 받을 수 없는 신인상을 받은 그는 상금 랭킹 3위, 대상 포인트 4위에 자리했습니다. 2년 차가 된 지난해에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됐습니다. 메이저 대회 하이트 진로 챔피언십을 비롯해 세계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그는 상금왕과 대상을 자신의 이력에 추가했습니다. 2년간 최고의 활약을 펼쳤지만 이해원에게 만족이란 없었습니다. 지난 겨울 호주로 전지훈련을 떠난 이해원은 두 달간 하루도 빠짐없이 14시간에 달하는 강도 높은 일정을 소화하며 단점을 보완하는 데 각별히 공을 들였습니다. 가장 신경 쓴 건 롬아이언 샷입니다. 드라이버 샷 평균 거리가 241.56 겨도로 장타자가 아닌 이해원은 이번 대회가 열린 버스타 휴처럼 파프홀의 전장이 긴 골프장에서도 우승을 차지하기 위해 롬아이언 샷 정확도 높이기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이해원을 지도하고 있는 이정명 스윙 코치는 무모하게 드라이버 샷 비거리를 늘리기보다 롬아이언 샷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을 선택했다. 호주 전지훈련 기간에는 롬아이언 샷만 매일 수백 개씩 연습했던 것 같다며 연습량이 늘어나니 샷 정확도는 자연스럽게 높아졌다. 롬아이언으로 미드라이언과 숏아이언처럼 홀에 붙일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노국이 우승을 차지하는 데 이해원의 롬아이언 샷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해원은 17번 홀처럼 버스타 휴엔은 전장이 긴 파프홀들이 많다. 지난해 같았으면 사흘간 두세 개의 보기를 범했을 텐데 올해는 달랐다. 롬아이언 샷에 대한 자신감이 생긴 만큼 핀을 자신있게 공략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우승으로 이끈 또 하나는 전략 골프입니다. 항상 대회에 앞서 18개 홀들을 철저하게 분석한 뒤 맞춤 전략을 세우는 이해원은 이번에도 사흘간 계획한 대로 경기를 풀어나갔습니다. 하이라이트는 파포 11번 홀입니다. 최종 1티인 그라운드가 앞당겨져 내리막 경사를 포함해 258야드만 날리면 원원에 성공할 수 있었지만 이해원은 드라이버가 아닌 3번 오드를 잡고 돌아갔습니다. 이어 두번째 샷을 야기야드에 붙이고 값진 버디를 낙하쳤습니다. 이에오는 빠르게 시즌 3승을 하게 되어서 기분이 좋다라며 모국이 우승에 대해 마지막 라운드까지 모국이로 마무리해서 기쁘고 쇼트 퍼트가 좋아지면서 실수를 하나도 하지 않은게 모국이로 이어진 것 같다라고 밝혔습니다. 시즌 3금과 대상 1위를 내달리고 있는 그는 비결에 대해 승부욕이 세다고 생각한다. 누구를 이기려고 하기보다 내 최고 스코어를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마지막 날이다 보니 후회없는 플레이하자고 마음 먹은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 같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버디 전략에 대해선 우선 T샷을 하고 세컨드샷을 하기 전에 버디를 노릴건지 8호 안전하게 넘어갈건지를 정한다. 코스 주변 상황들을 보고 플레이하면서 고민하는 편이다라고 말한 그는 목표는 작년보다 1승 더였는데 우선 4승을 채우고 다시 고민해보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이해원은 심사숙고하며 전략 등을 미리 세운 만큼 내 선택을 믿고 경기했다며 11번월에서 원원을 노려볼 수도 있었지만 잘나가는게 버디 확률이 높다고 판단했다. 한타에 우승자가 결정되는 최종일이 계획한대로 버디가 나와 정말 기뻤다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해원은 상급랭킹과 대상 포인트 모두 1위로 올라서며 지난 시즌에 다시 한번 2관왕을 차지할 절호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특히 지난해 임진이에게 아쉽게 내줬던 다스망 타이틀도 거머쥘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이해원은 작년에 다스망을 놓쳐서 올 시즌에는 KLPGA 투어에서 가장 많이 우승한 선수가 되고 싶다. 올 시즌에는 꼭 대상과 상급왕, 다스망까지 3관왕을 달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내용이 흥미로웠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